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교총 이영훈 대표 회장은 한국교회 역점 사업인 저출생대책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인촌 장관은 교회협 김종생 총무를 만나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고 김종생 총무는 사회통합에 종교가 힘써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